안녕 라이언 반갑습니다 콘서트 후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나인이 찾아왔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지나갔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콘서트, 첫 콘서트를 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오가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했죠 콘서트 후기들을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웃기고 그리고 정말 많이 늘었다 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저희 멤버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보니까 콘서트 VCR 흑백 영상 있죠? 귀빈이 형이 캐리했던 그 영상에서 제가 했던 말들처럼 뭔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치 경험치가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큰 원동력이 될 만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약간 그 정의신대로 대본대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때마다 멤버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임기응변이 다들 너무 많이 늘어서 이번 콘서트 때도 뭔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던 것 같은데 그 덕분에 뭔가 좀 더 재밌는 뭔가 올려놓으면의 콘서트 그리고 무대 그리고 토크타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뭔가 일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무대들 내지는 앞으로의 활동들 기대가 되고 음 뭔가 되게 큰 짐을 한번 덜고 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한 것 같고 큰 짐을 다시 업고 앞으로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너무 소중한 기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크게는 제일 크게는 라이온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고 그동안 그동안 우리를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를 응원해줘서 고맙고 옆에서 함께 비슷한 속도로 걸어와 걸어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뭐 많은 어려운 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온 오브의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항상 우리 멤버들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항상 고생해주시는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꼭 보답할 수 있는 올리온 오브가 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항상 너무 고생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라이온들 나를 사랑하고 고 꾸준히 보자 꾸준히 이쁠게 평화 진흥시켜 사랑합니다 흐흐흐흐흫 스흥 약간 대본을 써서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하는게 뭔가 날 것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더 마음의 소리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뭔가 콘서트 뒷뿌리 영상 막 비하인드 얘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약간 좀 재미없는 말만 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이런 날도 있어야죠. 사랑합니다 많이. 라이언. 고마워요. 라이언에게 신비하고 알면 할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존재이고 싶어요. 어릴 때 우주라고 하면 꼭 가보고 싶고 정말 신비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으로 저희를 알게 된 라이언에겐 그저 신비한 존재. 알면 할수록 매력이 흘러 넘치는 존재. 그리고 우주는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언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이언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존재의 이유가 바로 라이언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뭘 하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함께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의 길을 꽃길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라이언들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저희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세요. 라이언을 만나기 전 기다림이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되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데뷔 때는 조금 더 걱정된과 두려움 속에 약간 떨림이라고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긴장감, 되게 좋은 긴장감인 것 같아가지고 매 순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적당히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무대를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비우는 법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모든 거에 완벽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무대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라이언과 소통하면서 되게 재밌게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라이언들이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이언. 저희 온련업의 목표는 저희 여섯 명과 함께하는 우리 라이언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서 한 페이지를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데뷔한 지 한 어느덧 4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라이언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라이언 분들에게 더 가슴 깊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특히 예쁜 시간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분들께서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 그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끝까지 머무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희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좋은 기억만 가져가신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온 오브 만에 힘들었던 시간은 멈춰 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성장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부터는 멈춰 있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라이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멈춰 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4년을 돌아보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마냥 멈춰 있기만 하진 않았구나 싶어요. 멈춰 가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쉬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주위를 또 둘러보면서 여유도 생기고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가볍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올리온 오브가 또 멈춰야만 하는 날이 어쩔 수 없이 오겠죠. 근데 그 시간들조차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이 돼서 멤버들과 서로 믿고 의지하고 복도다주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리온 오브라는 원석을 알아내줘서 고맙고 믿어주고 다듬어줘서 고마워.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만큼 누구보다 빛나는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돼서 그림자 생기는 거 없이 모두를 비춰주고 싶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오해와 편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음악으로 치유하면서 세상을 밝게 비춰주고 싶어. 같이 해보자. 사랑해.